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의 정유은입니다. LG 헬로티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인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체험스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 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지영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의 정유은입니다. LG 헬로티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체험스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 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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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